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계속 가보는.. 가능한.. 가능하고 잠깐만 이거를 어.. 어우.. 야 이거 있어 봐줬네 이 정도면 빨리 달려야되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 어우..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점프해서 어우 안되네 점프하는 것도 안돼? 점프하는 것도 안돼? 어.. 이 위에 뭐.. 이용할만한게 있나? 이렇게 해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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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 이거.. 어쩌란.. 어쩌란거야 최대한 점프를 멀리해서 요거.. 이거 없어졌을 때 아아.. 됐어요.. 돌격으로 어.. 누르는거 아닌가? 누르는거 아닌가? 이거 저기 뿌싱비 하나 있는데 어.. 뭐.. 이 빛을 뭔가 이용하는거 빛을 이용해서 저기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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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케이 자 들어가죠 오오오오오오오 O 자자자자 제코 후오오오오오! 이 자식이잖아 아유 우 DIRECTOR 얘는 정면으로 상대를 못해 어휴 씨 어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휴 오자 아자 아자 됐어 아하 어휴 눌러서 오케이 이렇게 이건 또 뭐야 그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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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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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불이 붙었어 어 아잇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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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... 야 야 이거 해 이렇게 됐나?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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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Ö 이게 계속 흔들끄어 지니까 가만히 놔둬야 겠는데 이렇게 을로 올려 놓고 어쿠어어어어어어어 아 있잖아 어 이번에도 아 왜 안 올라와 여기서 아냐아냐 이번에는 어 아 여기 있구나 저 위에 저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잠깐 올라간거죠 어 이렇게 그래봤자 아 막지는 못해요 여기도 지금 까딱까딱 꺼내는게 있고 이거 이거를 오케이 아 저게 캤솔네 다음번에 오는걸래 이건 어쩔수가 없네 지금 아 저기서는 어 최대한 이걸로 위로 이렇게 막아서 위로 막고 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거 묻히겠어? 어? 어?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가능한가? 아 이거 비슷할것 같은데 저게 멈춘게 아니라면 어 어 어 여기 안가 가 어 오케이 네 이번에는 어 저 위로 올라가야될것 같은데 이거를 왔다갔다 걸수있고 이거를 왔다갔다 걸수있고 이게 이거를 녹이는거 같은데 잠시만 그냥 갈수있네 그지? 이거를 이쪽에다가 놓고 여기도 뭔가있는데 여기도 뭔가있는데 아아 아 이거있지 오케이 이거를 이거를 환탄 넣어서오세요 이거를 환탄 넣어서오세요 환탄 넣어서오세요 어 말이 안되잖아 위로 올라가야될것같애 일단 어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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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 뭐야 반지잖아 어 아 나이스 반대자나 반대자나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위에도 이 위에도 가시는데 이거는 뭐냐 어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될 필요없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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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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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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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죽였나? 어어어어어어 저거 이걸 뒤로 갔다가 어?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안 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안미끄러지겠지? 이것도 미끄러지는데? 이렇게...잡아두고요 하나 더 나는 못가잖아 오케이 야아 야아 어이구 아이고 죽을 거 같다 어이구 역시 에서 꼼수가 있다구요 어 또 진짜 죽었네 오지막지하게 커가지고 오지막지하게 다 체력만 많아가지고 진짜 뭘 먹고 본거야 고개만 먹고 있었니? 음... 으어얼 오오오... ok 이자벨이 도와줬나봐요 로자벨과 이자벨 둘이 있나봐 이자벨은 나 착한 사람이고 로자벨은 나쁜 사람 그냥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고 그냥 그런거 같애 어 뭐야 이거 이게 약간 슬픔 그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기다려주세요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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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ncess Isabel Princess Isabel 여왕님, 일어나세요. 우리 듣지 않을까요? 당신은 죽을래, 프린세스? 잠시 후에 너와 함께. 여왕이 프린세스에게 불렀고 그런데 그녀의 죽음을 내게 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녀는 우리 듣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녀는 안정적이구나. 당연히! 슬립스펠을 걸어놨대. 당신들은 여기 왔으면 안 돼. 이 강도들 조용히 해. 네... 나 이사벨의 파워를 스꽃하지 않았어? 이런...그런 말인가? 환타니임...하소서요. 오우! 오우 야 이거 야야. 그...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?- 오오오오오오오오오 shoots 이어 린이요오오오 호오오오오오오 coin 오오오오오오오오 저 목걸 그 저 귀걸이를 공격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om 어 뭐야 이어링 이어링 오ár 저 목걸 귀걸이를 공격하려 하는데 아이구 아이구 불가능한거까? 오오오! 아 이거 다 죽는구나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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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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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셧어 어떡하지 어떡하지? 나 살아낼 데가 없나?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? 죽었어 아 저기 저기 체크포인트 저기있었구만 아이고 야야야 그냥 살려내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야 으으으으으으으 아잇 sand 아니이 자 살리고 어 저쪽...에어디... 아이고 맞춰야돼 아휴 오오오오오ㅣ 살 살 살 살 살 마취리가 얘밖에 없어 이렇게 투명하게 오케이! 자 여기 이번엔 여기 아 이거 안맞잖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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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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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핸드님 어서오세요 짜 아이고 안돼 오 오 오 아 불 아니 뭐 이래 자 일단 살리고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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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귀걸이만 쳐야 돼 귀걸이 아유 뭐야 아 이 자식 뭐야 말도 안되는 자식 거의 지금 주공격수단이 재 재 재 재기 때문에 활 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가 아 한번 한번 여기 대면은 끝이 없네 됐다 아 정말 배비를 집중해 와 자 죽음 나머지 나머지 어우 뭐야 이렇게 해서 으쨰 구석이 이러고있으면 좋지 않나? 이러면 무적일거같은데? 야아 좋아좋아 이때야! 이때야! 아이 저거 맞춰야되는데!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뿔문대하고 귀걸이 한짝 남았네 어어 어어 아아 살려야돼 살려야돼 전사살려야돼 오케이 아 뭐야 어어 어어 안나안나안대 안돼! 점프! 오케이 아아 살렸는데 바로 죽이는게 어딨어 오케이 아아 아아 아이씨 이거 살리면 이거 죽고 진짜 자 일단 일단 맞고 어어 어어 야아 아이씨 자 아이씨 아이씨 뼈 뼈뼈 하는거 같다 뭐 될거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아유 이렇게 아 반대편에서 해야겠다 오오 Dow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안보여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자 자 뿔뿔뿔 아 재기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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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묵져있던 어 공주가 깨어났대 무슨 일이지? 나 살아있나? 로지 로지 언더그라운드로 빠졌대 어 구하려고 뛰어들었나봐 그 후에 물에서 구해나왔나봐 그 후에 물에서 구해나왔나봐 어 어 집에 가고싶대 어 어 어 어 이 이 폐허는 실차에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죠? 내가 물어보는데 저 녀석이 다시 왔네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는 것 같아 저 불빛이 어 그들의 여행이 다시 시작된데 우리는 다시 어 우리는 다시 어 뭘 해야되네 우리는 다시 어 뭘 해야되네 음 감자를 사라게 해서 음 감자를 사라게 해서 어 감자를 사라게 해서 감자를 사라게 해서 매직워터로 감자를 사라게 해서 어 어 위대한 그 그 모험에 대해서 그 세 명의 영웅은 잡담을 했대 어... 위대한 여정이 끝났대요 디엔드레 이렇게 해서 엔딩이 끝났어요 박수! 여기까지 드레인 투 였습니다